하나님께 도전하는 신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인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는 지옥의 안내자로 강양웅 목사가 등장한다 신성종 목사는 템플대학교 철학박사 학위에 총신대 대학원장을 역임하시고 목회도 하신 지성인이지만 지옥과 천국을 보고 책을 내셨다 좋은 번연이 지옥에서 토마스옵스를 만났던 것처럼 신성종 목사는 강양웅 목사를 만났다 이승만과 김일성이 민주정부와 공산정부를 수립하는 혼란한 시기에 김일성의 북한정부는 총선거를 1946년 11월 3일 바로 주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회에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남한의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인데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남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다 김일성은 11월 1일의 연설에서 선거에 반대하는 자는 간첩이요 적의 앞잡이요 전체 조선인민의 적이다 강경한 발언과 선동 슬로건을 주장했다 당시 북한에는 2006의 교회와 30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는데 대단한 의식분자들이었다 북한의 교회를 임시 대표하던 이북 5도연합회는 10월 20일 주일 선거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성수주일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주일에 예배 이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별된다며 주일 선거를 반대하였다 이때 김일성의 외조부요 194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이자 김일성 인민위원회의 서기장으로 있었던 강양웅 목사를 동원하였다 그는 조선 그리스도교도연맹을 서둘러 창설하였는데 많은 목사들과 장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여기에 가입하였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 갔다 교회는 심각한 분열에 시달렸다 만주간도계의 강력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청년 엘리트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사회주의는 집단 체면술에 걸리게 만든다는 것이 소련과 중국과 한국에서 증명이 되었다 이런 물결을 타고 심지어 순수한 신앙적 동기의 청년들도 이상적인 사회주의 이론에 귀를 열고 공감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의 반제, 반일 투쟁에 공명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좌우 양편으로 현저하게 나뉘었고 강양웅 목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나님 제게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세요 신성적 목사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내가 너를 지옥으로 직접 인도할 수는 없지만 너를 인도할 사람을 소개하겠네 그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그는 강양웅 목사라네 목사의 이름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가 지금은 지옥의 마지막 지하 3층 북한에 있다네 어느 시대나 선동하고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독일 개신교는 히틀러에게 선동당했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공상주의에 휩쓸렸다 선동자들은 선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짧은 슬로건이나 신주어를 사용한다 광우병 사태 때 촛불을 든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 점만 먹어도 뇌가 스펀지처럼 숭숭 뚫린다는 선동에 넘어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파괴자 신성 모독자로 간주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와 자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죄가 있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편에 서는 일은 중죄에 속한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방해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칭하셨다 현대교회에서 용서받기 힘든 죄는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파송한 성교사는 2만 4천명이다 코로나 3년에 후원이 중지되거나 여러 이유로 2만 8천명에서 2만 4천명으로 줄었다 전세계 종족수는 1만 7천에서 2만 5천까지 여러 견해가 있지만 현재 미전도 종족은 200개 정도 남았다고 한다 전 세계적의 성교사는 약 40만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성교사 중 3.3%만이 미전도 종족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덜 위험한 국가들에 파송되어 있다 성교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박해와 위험은 회피한다 교회의 사명은 선도, 전도, 구제다 교회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선교를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을 쌓은 교회는 이득이 없으면 선교를 반대하기도 한다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이지 교회를 위해 선교하는 것은 아니다 게시록의 7교회는 없어졌지만 선교는 계속되었다 선교는 적그리스도의 영토에 그리스도의 영토를 표시하는 깃발을 꽂는 것이다 한국 선교단체 양대산맥은 GMS와 인터콥인데 선교 방식이 다르다 GMS는 교회 중심이고 인터콥은 평신도 중심인데 경쟁한다 하더라도 선을 넘은 비방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여러 교단이 인터콥을 2단 지정, 교류 금지로 결의하고 신자들이 선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교회에 충성하기보다 선교에 더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들거나 보안과 안전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선교 방식은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추방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한다 천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선교를 막아서는 안 된다 선교를 반대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까? 논리적 오류 중 하나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일부의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불확실한 자료만을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도찰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가리킨다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정확한 표현은 어떤 신자들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직통개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과장하여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리느라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성령 세례 전체를 부정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처럼 현대 일부 신자들은 성령을 부정하고 있다 여전히 은사주의, 신사도, 직통개시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가 싶다 지금은 성령시대를 하는데 이단들은 방언과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 세례가 초대교회에만 한시적으로 임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중단되었다는 주장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신학성경에는 성령이 200번이나 기록되었다 성령이 없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요 고아들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임으로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누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유이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예복을 완성할 수 없고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없다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 남을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현대교회에서 목격되는 또 다른 슬로건은 시안부 종말론이다 이 또한 일부 교회에서 발견된 부작용이지만 교회 전체가 재림신앙을 버리게 만들었다 그들이 이 말을 자주 할수록 휴거신앙은 조롱당하고 교회는 점점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심지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은 넷플릭스 영화를 만들어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 일부 신자들은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론과 진화론을 동시에 믿는다 진화론에서 오주를 존재하게 만든 신은 자연이다 일부 신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한다 결과적으로 진화론과 재물은 우상숭배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롭고 죄에서 피하는 길이다 모든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잘못된 지식과 과장된 지식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성경을 읽고도 타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지 성경이 아니다 성교나 성령의 은사나 재림신앙에서 부분적인 부작용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빈번하게 거론되는 여러 선동 슬로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선동에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분적인 지식과 현상만 보고 본질과 부작용을 분별하지 못한다 선동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도 선동당하지 않도록 마구 마음을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와 심령의 보좌에 자신을 안치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복음 전파, 성령 충만, 재림신앙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신앙이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금지된 것에 도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강영웅 목사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바깥으로 미끄러질 것이다 위에 열과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